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할로운 복장을 입었던 오늘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이 안돼서 영상이 안나왔었거든요 오디오가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찍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냥 입었던 영상 이렇게 검은 벨벳 속 드레스에다가 이렇게 겉에 레이스를 입은 옷에다가 이렇게 외빗처럼 된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에다가 사탕 캔디를 얹는 그런 복장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뭐 특이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입고 예 이런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복장들이거든요 몇 회 몇 회 전체로 했었던 할로윈 복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요 예 봤습니다 ground